안 해본 걸 해서 느끼는 재미를 조금 더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. 아유, 참 미안해서 큰일 났네. 우리 사위는 일요일 날이면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자기 부인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주말에 늘었는데 창문의 집이 와서 좁은 방에 좋은 집 두고 좁은 방에 안방에 와서 구부리고 자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좀 찐하다고 그랬는데 저야 지긋지긋한 마노라 얼굴 안 봐서 좋지 뭘 그래요. 아 그건 늘은 창문은 보기 좋은가? 무서운 마노라 품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있으면 괜찮지. 아 이거 솔직해야 좀 솔직하다고. 솔직하니까 그 얘기예요. 나는 여기 와가지고 3시간만 자유 시간을 주고 나보고 운동만 하고 자유만 주면 여기가 편해요. 으응, 그래? 그럼요. 모든 남자도 다 그래. 안방에서 그리고 빈방에서 쭈그리고 자두고 편해? 눈치는 안 보잖아요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안 됐네 얘기 들어보니 안 됐어 불쌍하죠? 상하는 게 다 그래요 후쿠오카 가니까 금세 일본 의식이 나오는데 일본사람 냄새 나더라고 금세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일본도 안 가봤어? 아휴 전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 악취미야? 아니 여행도 안 좋아하고 무슨 취미야 그 악취미 가서 딸도 좀 보고 저기 강미영이하고 여행 겸 딸도 보고 다 그렇게 즐기고 오고 그게 인생이지 일해야죠 뭐? 일을 해야죠 일을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면 불안해요 왜 뭐가 불안해 일을 놓고 놀러 가는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그 일을 일을 놓아야죠 그러니까 언제 놓는데? 언제까지는 그만하게 되겠죠 일을 그러면 저도 놀러 갈 거예요 항상 일만 하잖아 그 일을 못 놓고 있다 보면 이제 늙어가지고 꼬부라져서 여행도 못 가지 기력이 있을지 여행도 가고 기력이 있을지 뭐를 해야지 성격이 안 된 건 어떡해 이게 버릇이라 그러나요? 매일 하고 좀 쉬고 이거를 잘 못해요 휴가를 일주일을 받아서 여러 명 간다 그래서 뭐 병원이 망하지 않겠죠 근데 석템 표현하면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가도 그러니까 그냥 안 놀고 그냥 매일매일 장해진 양을 그냥 반복하는 게 놀다 와서 일주일 열흘 막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남자들이 저런 면이 있죠 그래도 사회가 와서 밥 사주니까 좋죠 특히 일식을 사주니까 저도 그래 그냥 스마트폰 값이 너무 비싸갖고 밥값을 내리니까 조금 아까운데 아니 그냥 그럴 거 알았어 내가 아니 그러면 뭘 맛있는 걸 사주는데 사준다는 건 자기가 돈을 대는 걸 사주는 거지 먹고 나서 그러려고 왔는데 스마트폰은 비싸 그리고 이것도 좀 비쌀 텐데 스마트값이 다 비슷할 텐데 이게 싸고요 스마트폰 값은 되게 비싸요 스마트폰 99만 원이래 뭘 아까 55만 원인가 그랬는데 아니요 99만 원이래 아니야 55만 원 얼마나 하면 또 뭐야 그러면 할인해서 결국 그렇게 샀잖아요 할인해서 50만 원에서 35만 원짜리 있지 할 말 없나봐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알았으니까 사줄게 정말로요? 이것도 맥주 한잔에 만 원씩을 할 텐데 놀라셨는데 웃음으로 대금 부품이 11,000원 정도 돼서 대금 부품이 11,000원 정도 돼서 아니 그거 다 다 한 번씩도 살겠다 아니 돈 내게 생겼어 어떻게 그걸 마셔야지 충격 받으신 거 아니에요? 돈 안 내게 지금 이거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돈 내게 생겼으니까 맛있는데 얼굴이 벌게 진게 지금 눈이 다 하나도 안 벌게 졌어요 침침해 침침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미진하냐 장모님한테 뭐 더 시켜 먹자 그러면 또 요것도 먹어가고 아니 시켜 백년손님이니까 시켜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뭘 시켜요 아니 그래도 또 달라고 그래 그거 나는 귀찮게 귀찮게 시키래 왜 아이고 이 개님 우리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네 아 먹는 거 시키는 게 아니야 아니 주사야 제가 낼 거예요 아니야 아니 제가 낼게요 아니야 이거 내가 내가 카드가 내가 두 개나 있는데 네 아니 나는 장모님 맥주 먹이려고 저기 저기 한 거예요 농담한 거예요 자산하게 에이 거기 돈도 많이 들었다고 현금도 5만원 그때 내가